언니의 리본을 달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어...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이야 누구한테 선물이에요? 안녕하십니까 저쭈라고 합니다 키가 몇이에요? 자꾸 키 물어보세요 키가 꽁크로 내려와 아니 궁금해서요 이거까지 신으면 173 오오오오오오오오오ㅗ 트와이스 채널은 9주 년에 특별한 퇴즈입니다. 모든 멤버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모든 멤버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어... 내가 선물이야! 내가 선물이야! 누구한테요? 누구한테 선물이에요? 여기 혹시 야구단 모집하는 거 아십니까? 여기 축구하는 데 아니에요. 여기 야구단이라고 써요? 여기 야구단. 그래?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축구장 아니에요? 축구랑 좀 헷갈려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. 그 분이 조금...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한국방초창 지젠은 향도는 산정우 나리의 한미나 예제창레이 1분 일단 제가 화장을 먼저 해볼게요. 네! 1, 2, 3, 4 빼빼빼빼 혹시 빼빼빼 출 줄 아세요? 호환 교삐 빼빼빼 들어가고 싶습니다